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6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멀티태스킹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멀티태스킹을 막 한다는 것은 내가 여러가지 일들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굉장히 능력자의 상징, 와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일 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미지가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원싱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은 사실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과가 모든 걸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껌을 씹으면서 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볼 수 있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음악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멀티태스킹 아니냐. 여러 가지 일을 나는 동시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책에 저장하는 말이 이겁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야 할 일이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고 시간이 부족한다고 느끼는 거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막 갈구하고 그렇게 막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전혀 집중하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미국의 시인 빌린 콜린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마치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처럼 들린다. 하지만 불교신자라면 그것을 산만하게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라 부를 것이다. 뭔가 멀티태스킹에 대한 능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굉장히 뭔가 압도적인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산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일이 따로 분리된다. 두 가지 행동 모두에게 100%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냐 못하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혹은 효과나 효율이 좋냐 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에 한 번씩 일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멀티태스킹의 치명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뉴욕타임스 기자 매트 리텔 이라는 기자분이 이 기사를 써가지고 퓰리처 상을 받았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운전 중 한눈팔기의 위험성 우리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켜는 경우도 많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카톡을 막 하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사였어요. 가벼운 통화를 하는 것만 해도 우리 집중력의 40%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뭔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부주의하게 유발되는 사고가 50만 건이란 거예요. 부상사고만. 사망사고도 훨씬 더 있고요. 우리는 집중의 중요성을 강구합니다. 뭔가 일을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것에만 관심 있지 하나의 일을, 그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다른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어엉부영 보내고 있다. 얼마나 인생의 낭비가 되겠습니까? 멀티태스킹은 바로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멀티태스킹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멀티태스킹을 우러러 볼 필요도 없고 나도 멀티태스킹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일의 효율이나 결과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지 더 많은 일을 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정신이 흐트러지는 것은 본능이라는 겁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집중을 하다가 금방 한 5분, 10분 지나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는 거예요.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옳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뭔가 선택을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랑은 아마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집중력을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이나 판단이 있어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멀티태스킹은 간혹 가능합니다.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티태스킹을 지향할 필요도 없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을 뭔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과가 나빠진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무시한 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동시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죠. 이 고민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여러분도 해야 할 일 많죠? 저도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근데 그 해야 할 것 중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일이 있고 그냥 하면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성공 목록 이거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질 거고 성과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것만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이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원스윙에 저작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을 하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잘 찾은 다음에 멀티태스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최대, 최고의 효율과 효과를 가져다주는 성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에 하나씩 한 가지 일에 하나씩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지금부터 그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